하와이 휴즈입니다 오늘은 입양하세요 시간 또 찾아왔어요 자 지난번에 맛보기로다가 이 깐남팩? 뱅뱅이 같은데 얘를 얻어봤잖아요 저같은 경우에는 이거 거래시스템 막히고 나서 처음 해보는 건데 한국 유저들이 좀 많이 줄었을까요? 원래 여기 잔뜩 모여가지고 자랑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야! 나 좀 데리고 가죠! 한번 나가줘! 야 이거 갖고 있어 거래가 막히고나서 자랑하던 애들이 싹 사라졌네? 오오오오오오오오옷 스케이드포드 뭔데? 나도 좀 탈 것 같은 거 좀 필요할 거 같은데 아! 맞아 나도 우리 날쥐가 있었잖아요 날쥐야! 날아라라! 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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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알까귀가 어딨더라 도착했어요 전설 8% 하나에 무려 750달러짜리 근데 이거 각 알마다 나오는 전설 같은 게 좀 다른 건가요? 자 오늘 그 타이밍이 왔어요 호주 달걀 뽑아 봅시다 4600 어우 쓰나 비싼데? 에라 몰라 질러! 순식간에 떼부자가 돼버렸습니다 일단은 다사 사 사 사 막 사 버려 라라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 일단은 첫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정성을 담아가지고 한번 까볼게요 여기서 좀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좋은 것도 무럭무럭 자라서 전설이 돼야 되고 걱정 마고 조아라 너도 분명 전설이 될 운명이야 아빠는 넌 믿는다 그래 너의 이름은 전설이다 우리 전설이 화이팅! 재밌지 전설아! 우리 전설이 너만을 위한 특급 폭포수 샤워다 너무 시원하나구 너무 시원하나구 너무 시원하나구 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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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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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그렇게 가진 정성을 가득 감았고만 왜 하필 트기가 나오냐 응? 아 개요반데 이거? 하하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까는 게 맞는 거 같아 나와라 전설아 얍! 빠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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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ส ẫn 소주 달걀이 아니라 반지 달걀인데 반지콤만 나오네 반지콤만 나오네 아니 하필 그 많은 펫 중에서 얘 왜 얘만 나와요 전설 얍! 전설 3%가 이렇게 낮을 줄이야. 구미호 기운을 받아가지고 너는 뭐야? 전설 맞지? 나와라. 전설! 전설이... 누구세요? 에뮤? 아 희기네. 희기만 나오냐. 아 이게 지금 얼마짜리인데 한 번 깔 때마다 거의 5천 원 꼴인 것 같은데 이거? 나와! 얍! 전설! 제발... 아 또 디쿤! 아 난 이거 뭐 사기당한 것 같은데 이 자식 이거? 아 저기요 사장님!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? 전설 3%라면서요. 이거 초액이 15%나 되는데. 예? 제발 나와라. 믿는다잉? 오오오오오오! 오오오오오오! 나와! 음... 아오~! 코알라! 코알라! 오 초이키 코알라 나왔다. 아 얘는 좀 커요. 암살 코알라로 가자. 남은 두 개로 이제 전설! 누구야 누구냐? 우와 이게 진짜 안 나오는구나. 마지막! 나 못 보겠다 못 보겠다. 전설이니? 반려똥이 인데요? 이 마지막 세 개 모든 걸 담는다! 전설 3%! 얍! 뭐... 얍! 제발... 나와주세요... 어? 딩고 어... 얘는 좀 커옵네 그나마 야 이거 전설이 진짜 빡세긴 빡세구나 얍! 음... 난 못 보겠다... 어? 프로그? 잠깐만 오 그래도 초익이 휘구리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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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야 이거 근데 알까기 이거 약간 중독되네? 와... 살살 녹는구나 아주! 전설 뽑는다는 마인드다 오늘 나와라! 제발... 전설이... 나와요... 어림없는 스토리 와 이거 진짜... 왜 현실 게임이라는지 알겠네 이거 현실 못하는 친구들은 굉장히... 전설 얻는 거 자체가 말도 안 되겠는데 거의? 아니... 중복 좀 적당히 나와! 가자! 이건 나온 거 아니냐고? 요요요요요요요요요uso 전설이니? 아이아이에요 쟤 사장님 이거 기계 고장 난 거 같은데요? 전설 안 들어가 있죠 저기 마지막 6개 이거 안 나으면 다 못다 나와 혼라 얍! 전설!! 하하하하하하하 배오바요, 이거! 전설이 나오긴 합니까, 이거? 3%! 3%의 기적! 으아... 전설 다 모으려면 한 100만 원 넘게 질러야겠는데 진짜? 음... 넙. 으아아아!!! 어때, 어때? 아늑하지? 여기서 전설이 될 것 같지? 응? 나와라 얍 얍 얍 얍 얍 얍 얍 얍 우와 가드와 전설이 초이기는 은근히 잘 나오네 전설이 진짜 안 나와 아 거의 저 지금 10만원 넘게 썼거든요 이거? 와 나 이제 얘 슬슬 노이로제 걸릴 것 같네 얘네들 이제 안 쓰는 패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? 이렇게 중복되는 애들은 다 팔거나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혹시? 전설 잠깐만 커브기 본 것 같은데 방금 휴부기 휴부가 마지막에 이렇게 유튜브 가항을 잡아주는 نہ 누가 이거 전설 답게 어 걸어다니는 폼이 아주 멋있습니다 야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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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보자 전설 맞는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전설 뽑았다 전설 뽑았다잉 마지막에 딱 전설 떴네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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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뽑기가 된 것 같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입양하세요 뽑기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아직 그 보니까 못 뽑은 것들이 좀 많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이거 안 나오면 진짜 포기하려고 했는데 저희 첫 번째 입양하세요 전설 패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오 닌자 거북이 가자 오늘 영상 보시고 생각나시는 꿀팁들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우리 또 휴일기 성장 프로젝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느덧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입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휴바 приз바 부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